최근 제주도가 도청과 행정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전 부서에 언론 취재 사안을 즉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갈등관리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청을 비롯한 양행정시,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등 모든 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언론 취재 사항 등 신속 보고 체계 운영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언론사 취재 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전화통화와 부서 방문, 인터뷰, 자료 제공, 현장 방문과 같은 모든 언론사의 취재 행위입니다. 취재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 내부망이나 메모를 통해 제주도 소통 담당관실과 공보관실로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언론 통제로 비춰질 수 있고 언론사와 접촉하는 내용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들이 언론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와 시민들이 제대로 공무원들하고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14일 오영훈 지사가 언론 기사를 비롯한 갈등 사항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라는 요청 사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담당 부서 관계자는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갈등의 불씨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차단하자는 취재라며 우려하는 언론 통제나 알권리 침해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